나 얼마나 사랑해? 나는 바로 뽀뽕을 먼저 해주지. 너 미쳐? 너 미쳐? 너는 뽀뽀에 미쳤냐? 너는 뽀뽀에 미쳤냐? 아까부터 계속 뽀뽀를 해주면 돼. 아니 무슨 뽀뽀를 계속해. 강아지도 아니고. 뽀뽀이세요. 나는 원래 그렇게 해. 내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뭐라고? 하늘만큼 땅만큼. 뭐라고?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더 듣고 싶은 거. 뭐라? 이 형은 뭐야. 이 형은 뭐야. 뭘 못해 그걸. 제 외계 좋아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사람한테 바람 잡아놓고. 사랑을 먹고 있구나. 아니 이런 거 둘이 동상의 목을 나가. 왜 여기 와서 이래. 아니 진짜. 아니 사랑이 얼마큼 사랑해. 아니 잠깐만 이거 너네 둘이 세게 그냥. 내가. 내가 나라면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해본 거야. 나는 이런 얘기. 너 입 줘봐. 하하하하하하 뭐야. 정답이 뭐야. 정답. 내가 더 잘할게. 뭐야 뭐야. 아니 있어봐 안 끝났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네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미안해.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이건 이해해. 진짜.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이건 이해해. 약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아 이거 문제가 괜찮네. 우리가 좀 이렇게라도 알아야 돼. 우리가 표준적인 걸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그 무감각해졌어. 무감각해졌어. 형 왜 이렇게 쿨한 척해. 그러면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해봐. 자기 스타일대로. 뭐가요? 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다 있잖아. 난 이런 거 좋아해. 자기 스타일. 나 해봐 난 어. 자 오빠 나 얼만큼 좋아해? 아 얼만큼 사랑해? 내가 더 좋아해? 내가 나 사랑하는 만큼 알지? 나 완전 사랑하는 거. 아니 웃기지 말고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했잖아. 그럼 계속해서 말했네.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한 두 대 같아. 나 완전 장난치는 거 좋아해서. 얼만큼 사랑하냐고. 난 내가 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넌 나 얼만큼 사랑해? 아니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난 두 번째로 물어봤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내 먼저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말해. 난 나만큼 너 사랑한다고 넌 다 얼만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초밖에 운동장에서 싸워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초밖에 운동장에서 싸워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초밖에 운동장에서 싸워라. 야 시소에서. 시소에서 싸워 시소에서. 시소. 구름다리에서 싸워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유치야.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약간 정이 쌓이는 싸움 같다.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스타일 애들이 꼭 저러다가 뽀뽀하고. 아 자기야. 어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유치야. 자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얼마 필요한데. 얼마 필요한데. 용돈. 용돈도 줘. 돈이 있어야지. 돈 말고 카드를 줘. 용돈. 돈이 있어야지. 캐시 말고 카드를 줘야지. 오빠. 저런 다른 거 타러 가자. 저런 다른 거 타러 가자. 저거 저런 다른 거 타러 가자. 뭐 있고 싶은 거 좀 사 있고. 오빠 비밀번호는? 형도 밀치는 안 돼? 63재훈. 뒤에 건 네가 맞춰서. 63이야? 이것도 괜찮겠다. 아니 오빠. 68재훈 아니야? 오빠 그러면 얼마까지 쓸 수 있어? 이거? 응. 이거 뭐 저 한도 없는 거니까. 이거 선에서 적당히 쓰고. 그러면 나 오늘 5천만 원만 써도 돼? 5천만 원은 너무 있다. 5천만 원은? 아니 오빠가. 아니 오빠가 한도 없다고 치니까. 너 누구 좀 거덜낼 생각이야 지금? 됐어. 너 사랑하는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 또 있을게 해. 우리 이혼해. 지금 세 명은 다 이혼이야. 우리 이혼해. 지금 세 명은 다 이혼이야. 우리 이혼해. 재훈이 오빠. 재훈이 오빠. 앵간이 싸돌아나요. 어떻게. 아니 그만 좀 싸돌아나요. 대체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잠깐만. 오빠 요즘 버는 거 뭐 있어? 대체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오빠 요즘 버는 거 뭐 있어? 대답해. 대답해 대답해 대답해. 아니 울면 어떡하냐고. 아 왜 갑자기 눈물 흘리면 어떡하냐고. 아 이거. 형 나를 쳐다보지 말래야 했어. 아니 왜 형. 니가 너무 정확히 알아. 아니 나는 차라리 못pell한 거야. 아니 이건 그렇게 이혼을 하지. 아 슈틀네. 아 너희만 했어. 아니오. 니가 나 이티를 너무 정확히 알아. 나는 차라리 못pell한 거야. 아니 이걸 그렇게 이혼을 안 했는데. 아니 울면 안 되지. 아니 두 마리 하니까 정확하게 안 돼서 말을 못 하겠어. 돌을 못 버렸어. 아니 그래서 너 울면 어떡해. 아 저 형 진짜. 그럼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눈물을. 또 울면서 해서. 말을 못해. 울면 이렇게 상황극이 안 돼. 쳐다보지도 말라고 소리 들었는데 나는. 아니 이게 제일 아까니까. 제일 아까니까 가봐야지. 울어? 오빠 울어? 안 울어요. 내가 어떻게든 벌어올게요. 아무 프로나 해가지고. 좋다 좋다 재밌다. 어떻게든 내가 벌어올게. 그러면 돈 벌면 연락해. 또 울어. 돈 벌면? 그때까지 어떻게 참아. 언제 벌지도 모르고. 당신도 잘 알듯이 방송 한 번 나면 둘 달 있다가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바로바로 주는게 아니에요. 두 달 동안인데 두 달 동안 못 보는 겁니까? 당연하지.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 지금 돈을 갖고 오래. 아니 그렇지 돈을. 돈을 벌면 뭐. 또 울어. 돈 벌면? 마지막 종국이 형. 하지마 이거 왜.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웃긴게. 아니 왜냐면. 오빠들 스타일을 보려고 하는거야. 자 오빠 나 얼마나 잘해? 나는 바로 뽀뽕을 먼저 해주지. 너 미쳐. 너 미쳐. 너는 뽀뽀에 미쳤냐? 너는 뽀뽀에 미쳤냐? 아까부터 계속 뽀뽀를 해주는데. 아니. 아니 무슨 뽀뽀를 계속해. 강아지도 아니고. 뽀뽀이지. 김뽀뽀. 나는 원래 그렇게 해. 내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 김뽀뽀. 김뽀뽀. 아니 근데 종국이가 뽀뽀에 중독돼 있잖아요 지금. 김뽀뽀. 엄마를 닮아서 그런거에요? 아빠를 닮아서 그런거에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거에요? 네? 그건 모르지. 그래도 어머님 생각에는. 갑자기 무슨 김뽀뽀. 하하하하하하 모든걸 뽀뽀로 풀게 되잖아요. 김뽀뽀. 무슨 질문이든 다 답이 뽀뽀. 하강으로 감싸주겠다. 풀겠다 이거죠. 내 스타일이야 나는 뽀뽀 먼저 해줘. 뽀뽀를 계속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뭐 어떡해 그러면 뽀뽀를 해줘야지. 그 칸 들어가야돼.